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침대에 카라디라 줘도 돼? 침대에 리뷰보가 올려야 되는데 괜찮은데? 다섯시째로 깼는데 일어나 있더라구요 이사가자 웨이컴 후지현의 알루미터 요거에요? 어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날파리는 어쩔 수 없고 날파리 있고요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출발합시다 캠핑그라운드로 여기 앉아볼래? 여기 진짜 편해 앉아봐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먹기 좋았어요 여기에서 만나요 저의 숙성 이 영상의 영상이 정말 좋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이 영상은 지금 영상의 영상에 면이 바로 이끌고 면이 쪼개요 면이 쪼개요 면이 쪼개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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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을 하다, 크림을 넣어주고 이것이 전혀있습니다. 그릇을 사용하여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으 이 때 따뜻다 붙이더라도 이제 매입어 해야 되니까 귀찮겠네요 스테이플라이트 해야 되니까 그렇죠 땅이 이렇게 고른데가 좋고 기울이도 힘들거든요 이제 채널로 뒤에 있는 다시 카메라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뒤가 안 보이니까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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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트레일을 끌고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래서 이제 테라일로 끌고 가는거는 스톤이 스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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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왜냐면 올라가면 DC일수도 있긴 한데, DC비싸 한입맛도 있긴 한데 뭐야, 이거 왜 있는거지 어 그러게 퍼포먼스가 왜 지금 지금... 들어봐야 잘했네 일단 넣어놔요? 아니 이거 고기에 그면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우리 뒤쪽에서 애가 주던 퍼펀 들어가야겠다 다 올려줘 네 야채? 야채 야채를 넣어놨어 야채를 넣어놨어 야채를 넣어놨어 아 저기요 관동이 넣어놨어 빨리 가서 연결하고 이제 어디로 가나요? 우리 이제 캠핑장 가야죠 아마 오랫동안 세워놔가지고 다시 연결하면은 굉장히 못해 볼거 같고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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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 떙 오 오 이쁘 바쿠 오 오 앤 요 우와 오 멋있다 거기 한바퀴 돌아와서 뺏기라고 내려야돼요 뺏기랑 배추 가방 트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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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오지 안 피하잖아 이거 아.. 이 새끼 다 못 줬네 하얀 거 맞혀? 하얀 거 맞혀? 그리고 사인도 대결 어, 맞았어요 어 이런 것도 맞혀야 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 어 솔직히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하늘 하나 더 대면 어때요? 아니야 아니야 으음 어 그 맥아두 뜯어봐 맥아두어 그거야 맥아두어 기념 여기다 비춰주세요 어.. 실크해 이거 알지 마칸국에서 낙행 찍었어요 53년도에 4월에 잘돼 아직 나이크 맞아요 이거 되게 좋은거 같다 여기 국군도 있어요 와.. 국군도 위에 해놓은 게 있어요 하다만 써달래 오우 예아 예아 이렇게 포에트에 디키즈인데 계단에 썼던 거 짜잔 보이죠 계단에 썼던 이 정도 다 배틀 들어 있나 아씨 저기 됐다 6 8 0 어? 잠깐만 목포 있나? 목포 없나? 아이씨 없네? 광주는 있어요 너무 이쁘다 3년 전에 제가 기념을 만들었던 건데 다이아몬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